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거래일 마지막 날, 한 차례 더 공개매수 가격과 조건을 변경했습니다. 공개매수 가격은 기존 75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10.7% 추가 인상했으며, 발행 주식 총수의 약 7%였던 최소 매수 수량을 전격적으로 삭제했습니다.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오늘 오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. 가격과 조건이 변경된 만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 10일 더 연장됩니다.